도령님이 전향을 보내고 착실히 들어가 앉아 글을 읽습니다. 방제야 천자 드리라. 천자 들어왔습니다. 천계자 시생천하니 태기기 광대한 오천 지벽축새 생육하니 오양팔괴로 따지 유현미모 흑축새 국방춘무 강무현 상각지우 동서 남북추무토세 흔느루와 황 천지 사방유 만리 화루강할 제구 동대국도 흥방성세 왕구대 공지에 주 우치홍소 예지아 주 황봉길환의 우통 지제군생 수욕중어 황그파랑그 칠황 우술성득창할 시우 주지어 일라리 국조창생 기경가우 광구현 홀다늘 방자야 하가우 디베냐 이지도 사오시나무현 아령기 맥숙창가우 본나르 금침잔수 절대 가이로 정우고르 풍류한다 준장가 나와 서로 만나 흑축여 짜이 아니냐 오 이러나 예 어쩔 소리 착시가 빡 기르냐 급히 알아들여라 사투께서 무집 깔으라니 무슨 말로 여쭈리까 아니 이랬단 말이지 예 글을 읽다가 흥추린 소리가 높았다고 여쭈라 흥추린 소리가 높았답니다 그럴 일이다 이 초를 저렴님 갖다 드리고 글을 새끼 잘 읽으라고 여쭈라 이 초가 다 닳다라 글을 읽고 기무시라요 고령 놓고 방자를 부르더니 촌향집을 끝내 가랏니 여봐라 방자야 등농아 불 밝혀라 촌향집을 어서 가자 이리저리 건들고 가면서 방자 묵군을 불눈 마을이 여봐라 방자야 예 저것 너 부인은 저것이 어디 안배라고 이르느냐 저것 너 부인한 힘 기가 오롤 도련지 세푸른 강안후여 고맙습니다.